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항상 중요한 강의를 하지만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우리 예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애통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큰일 났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지금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이게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살 거냐 지금 근데 이게 큰일 난 게 뭐냐면 한국의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휩쓸어가지고 젊은이들을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데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이 젊은이들도 걱정인데 거짓 교사들도 걱정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불쌍한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지금 함께 나누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떠들어대는 말이 정의야 정의를 외친다고 근데 제가 속이 타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애들을 죽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팔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걸 내세워서 생계도 유지하고 세력도 넓히는데 결국 거기 빠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지금 이게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근주 이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슬픈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엄청나게 죽음의 구렁통이로 끌고 가는 거짓 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정의 타령을 하는데 정의가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불쌍한 김근주 이분도 빨리 지금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궁유라는 마음이 막 솟구친다 적대감 이런 것보다도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어쩌다 이런 지경이 돼서 본인도 죽고 애들도 죽이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야 근데 이거를 제가 더 충격을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늘 나랑 배워본다 근데 이제 제가 라스트 러너 때도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도대체 보통 선하게 삽시다 그럼 선이 뭐야 정의롭게 합시다 정의가 뭐야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렵다 근데 지금 한국적 상황의 핵심이 뭐냐면 입만 열면 선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선이 뭔데요? 그러면 아는 놈이 없어 정의가 뭔데요? 그러면 아는 놈이 없어 그래서 이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가요 근데 이제 강의 후반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약간 라스트 러너 강의랑 겹쳐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오늘 강의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들은 척 하지 말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운 개념이 뒤에 막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제대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크로스처치 건물 옆에다가 어떤 애가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어 지금 이게 마이클 샌델이 하는 정의론 강의에도 나오는 예인데 그 어떻게 할 거야 얘가 근데 용의자를 잡았거든요 야 너 어디다 설치했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입 딱 다물고 테러리스트야 얘가 그러면은 얘를 고문이라도 해갖고 빨리 불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놔둬야 될까요? 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어렵지? 뭐가 정의야? 줄이를 틀까? 그러면은 분명히 그래 내가 이럴 때 이거 시험 문제로 내잖아요 그러면 책이 만져도 되잖아 지금 실제로 폭탄 설치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답안지에 학생들이 다 뭐라고 쓰냐면 저는 인권을 충시해요 그러면서 어우 새처럼 해갖고 막 그래 나는 인권이 너무 중요해서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러면서 막 쓴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A불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진짜 폭탄이 있어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험 문제일 때와 실제 폭탄일 때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죠? 막 발톱 뽑아 벤치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뻥 까지 마 그거야 솔직히 우리 인간이잖아 그걸 인정하자고 근데 보면은 꼭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저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에도 종교개혁 강의할 때 아이 희망을 비판하는 놈은 아이 희망과 공범이 되는데 이게 죄의 속성이야 내가 아이 희망이라고 자백하는 놈은 아이 희망하고 공범이 안 돼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맨날 인권 타령하는 애들이 어떻게 김정은이가 혁신적 지도자야? 혁신적으로 사람을 죽이잖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자기 형 죽일 때 보세요 혁신적이잖아 이런 정신나간 짓을 어떻게 해? 근데 입만 열면 정의 타령하고 입만 열면 인권 타령하는데 김정은이를 도우면 공범이야 이해가 되세요? 공범이라고 지금 근데 그 감이 안 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과정에 네가 어떻게 선하고 네가 어떻게 정의로워? 웃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럽 쫙 순회 강연 그 다음에 우리 라스트 러너 때 예를 든 게 뭐야 저 데블스 에드버킷이란 영화예요 저거 내가 세 번째 강조하는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거 농담이야 근데 저 영화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난 예수님 모를 때 저거 보고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봤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감동해요 처음에 예수님 모를 때는 저런 그지겋은 영화를 왜 만들었지? 이러다가 키아노리부스 때문에 믿고 봤다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다시 보는데 이거 완전 무슨 보급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저 영화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설명해 주면 그거예요 지금 키아노리부스가 주인공이고 알파치노가 둘이 투탑이지 근데 지금 뭐냐면 키아노리부스가 변호사인데 미국의 촌에 있는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면 떠볼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어쨌든 이거 삼천포로 빠지면 우리 아내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없는 강의는 내가 항상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저분이 딱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인상이 안 좋아했는데 삼천포 빠지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촌에 변호사인데 이분이 뭐냐면 이제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성범죄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사가 범죄자인데 딱 보니까 증거가 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가르쳐 근데 법정에서 변론을 잘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서 저런 똑똑한 애가 있어 이래가지고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뉴욕으로 옮기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이제 원했던 유명세를 타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승승장구한다고 좋아했는데 아내가 우울해 근데 아내를 돌볼 시간도 없어 막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할 시간도 없어 너무 바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최악의 상태에 가서 아내가 자살을 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피해 소녀가 살해됐어 이런 처절한 상태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망한 거지 거기다가 자기가 괜히 거기서 무죄 입증해 준 것 때문에 어린 소녀까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또 삼류 영화인데 여기서 안 끝나 그리고서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요? 2위제 나오는 거? 특정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인생 선택하는 거 있잖아 A로 가볼까? B로 가볼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법원 화장실로 쫙 돌아와 저 양반이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로펌 대표가 알파치노였는데 저 사람 실체가 뭔가 되게 대불 마귀였어요 그런데 그 법원 화장실로 돌아와가지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세수를 막 하고 있어 정신차게 이야 이게 환상인지 뭔지 알아서 판단해라 뭐 이런 식이야 영화가 그리고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법정에 들어가서 정의를 실현해 그래서 딱 얘가 범인 맞습니다 해서 법에 처단을 받도록 딱 하고 딱 나와 아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 영화에서 배경으로 살짝살짝 흘러가는 게 뭐냐면 엄마가 기도를 해 엄마가 교회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엄마가 기도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기도해요 엄마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엄한 길로 셀 뻔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팍 세수하고서 들어와가지고 정의를 딱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범죄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도와 그러고서 다시 화장실에 딱 와서 안도의 숨을 탁 쉬면서 아이고 살았네 이렇게 하는데 알파치노가 이번에는 기자로 짱 해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카메라 매고 그래서 키아노 리부스한테 딱 얘기하면 됐다 넌 됐다 이제 응? 됐다 넌 이미 떴다 딱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돼 지금 여기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뭐냐면 키아노 리부스가 아 내가 정의를 실현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점이야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 넌 해냈어 딱 얘기하면 그러니까 키아노 리부스 눈동자 딱 흔들리면서 영화가 끝난다 이렇게 훌륭한 영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순간 키아노 리부스는 완벽하게 마귀의 도구가 될 준비가 퍼펙트하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앞에 키아노 리부스는 나쁜 놈이지 근데 뭐가 둘을 비교하면 앞에 게 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자기가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를 알아 돈과 명예에 사로잡혀서 그 노예인 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 그리고 지가 나쁜 놈인지도 알아 그리고 지가 하는 짓이 지금 마귀를 돕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얘는 오히려 회개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뭐에 사로잡혀 있냐 지금 돈과 명예가 우상이야 그 노예야 지금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거를 지 스스로 알아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강남 여기 오늘도 밤에 죄송합니다 제가 막말을 해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애들 그 개들이 다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아 지도 알아 그러면서 아 이거 드러워서 뭐 이러면서 술 먹고 그러니까 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의의 사도야 하고 나선 놈 얘는 뭐냐면 지가 정의와 선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자야 이거 완벽한 사단의 도구가 된 준비가 완벽하게 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키아노리버스에게 던진 사탄의 속삭이는 뭡니까 넌 준비된 자야 넌 이미 유명해졌어 넌 떴다 그러면서 만약에 법원을 딱 나설 때 현관 앞에 기자들 진치고 있겠네 그러면서 벌써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정의와 선이 어디 있어 그걸 찾아봐 파랑새 찾는 것처럼 찾아봤자 뻘짓밖에 못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 메시지 중에 핵심이 뭐냐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이런 걸 강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서울의 대용 로폼에 취업하면 악 부정의 앞잡이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부산이나 이곳에 조그만한 오피스를 얻어 그럼 벌써 선 그 다음에 점심에 스테이크 먹으면 악 짜장면 시켜 먹으면 선 그래가지고 내가 농담했잖아 그랬더니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답글을 다셨는데 진짜 이렇게 웃긴 농담 천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짜장면이 선이고 정의고 스테이크가 악이면 정의의 본질은 춘장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춘장에서 정의를 찾아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놈들이 있거든 그럼 거기 속는 거야 춘장에 무슨 정의가 있어 춘장 퍼먹어 오늘 밤에 이거 끝나고 아무리 먹어봐야 염분만 과잉 섭취하지 그럼 나처럼 머리 빠져 잘못하면 그리고 뭐예요? 그럼 스테이크엔 정의가 없어? 소가 슬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 어리석 크리스찬의 본질이 뭐냐면 그래서 이단들은 또 뭔 짓을 해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 되면 안 된대 그리고 군대도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따위 짓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군대를 왜 안 가? 공무원이 되면 왜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 공무원은 되면 안 돼? 그럼 말 같지 않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단인 거지 근데 춘장에 정의가 있다고 가르친 놈은 그 놈 뭐야 정체가 그 이단보다 하수야 근데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때 짜장면 시켜 먹으면 갑자기 정의가 돼? 웃기지마 짜장면 먹고 나쁜 짓 할 수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에 있든 작은 데 있든 김엔장에 있든 어디 있든 크리스찬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빚과 소금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뭐예요?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조그만 오피스 차리고 자기가 정의와 선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누군지 떠오르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악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위험하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막 그래요 한국교회가 부패했어 막 떠드는데 아이고 차라리 부패한지 알면서 부패한 놈들이 개가천선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하거나 자기가 정의의 화신인자는 자기 성찰을 못해요 그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안 된다고 지금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거든 지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게끔 만드는 길에 저게 있어 너는 정의의 실현자야 그럼 누가 오늘 창세기 3장 그 친구 많이 나와요 귓구멍에 속삭인 자 있잖아 이렇게 야 하나님하고 네가 레벨이 같아진다 야 이렇게 하는 그게 뭐냐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이건 진짜 이게 죄의 본질이야 이게 우리 죄의 본질이라고 근데 그거를 선과 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저기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분이 박성규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 단임 목사님이에요 부정교회 근데 세 가지를 이렇게 딱 하고 계시잖아요 저기 이제 박성규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함과 정의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우상을 없애네 그러니까 내가 군법사 시절에 우리 부대 군목사가 박성규 목사님이셨거든 그러니까 법사의 눈에 존경하는 목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상을 없애야 돼요 우상을 없애야 돼 그랬더니 우상 없애는 거 강조했더니 집에 가서 그림 찍고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 우상을 없애라 그 말은 주님보다 높아진 걸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아노리부스가 앞에 키아노리부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과 명예가 주님보다 높잖아 지금 그런데 뒤에는 뭐야? 더 무서운 놈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야 뒤에 거는 그러니까 심판자야 그래서 이런 놈들은 꼭 혁명을 하자 그래 그래서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했죠? 죄인을 죽이다 보면 마지막에 자기 차례가 온다고 왜냐하면 다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혁명하자는 놈들은 인류사에서 아무리 죽여도 끝이 않나 그러니까 킬링필드가 되고 시체가 산으로 쌓는 거예요 혁명의 역사는 왜냐하면 죄인 한 번 죽여볼까? 다 죽여야 돼 노아 방주가 제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정의와 혁명은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인거든 지가 그럼 결국 지도 죽어 그래서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남들 다 죽이고 지까지 죽으니까 근데 이때 남들 다 죽인 자니까 지가 죽을 때는 더 엄격한 벌을 받게 되겠지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과 상의해 그리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구하고 이거야 이래야지 내가 선을 추구하고 내가 정의를 추구했다가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그걸 행하면 그때만 선할 수 있어 그 행위가 그 원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결국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면 선과 정의가 가능해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선과 정의의 본질 그거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선과 정의의 그 자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정의고 그러니까 저걸 기초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확실하게 정의와 공의가 뭘 얘기하는 건지 오늘 배운다 이거 가르쳐준 사람 없지 지금까지 그래서 잘 왔다 그 말 오늘 제대로 걸렸다 이걸 제대로 갖고 있어야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내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인데 공학 박사인데 한국에 안 들어오고 거기 정착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인텔사에서 근무하시는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적 방법이 아니고 여기서 크리스찬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자료로 정리해놨대 공대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꼼꼼하게 그걸 다 정리해놨 와 이런 게 크리스찬이야 이런 게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사실상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뜬구론 자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맨날 실제로 부딪히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산 다음에 주일만 잘 지키면 좋은 크리스찬이야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 없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명심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보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있다가 이해 안 되는 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창피해하지 말고 질문을 익명으로 할 수 있죠? 내 이름 공개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정의라는 말은 법의 목적이야 이념이야 정의가 뭐야? 그러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 그래서 사실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려면 창조질서, 창조 목적,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야 그걸 벗어나면 정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군주 같은 자가 우리 청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성애가 내가 뒤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단순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법을 세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정치, 성혁명 아니야 그러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수가 있나 하나님 쪽에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질서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판단할 때 출발선에서 그러면 이것도 내가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전에 내가 어디서 토론하는데 전도사라는 자가 손을 들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질문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교수님 그러면 구약에는 동성애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 죽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는 유대교 전도사냐? 내가 그랬거든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 지능으로 목회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딴 거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내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차라리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한 거면 괜찮아 배우면 돼 근데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면 그거 진짜 큰일 났다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이 안 돼 기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신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쳐요? 속이 터지는 거에요 이 모세법도 안 배웠냐 그러니까 칼빈이 모세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 그런데 저거는 칼빈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어거스틴 아퀴나스를 거쳐서 기독교의 역사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이 종교개혁에 맞게 재해석했는데 문제는 저걸 세 개로 분류하는 거는 흐름이 같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 전반을 흐르는 흐름이 같아요 그런데 잘 봐봐 도덕법이라는 건 뭐를 넣어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식법, 재판법이 있는데 도덕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을 지금 토라를 본다 이러면 모세의 법이 세 가지 스타일로 나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도덕법인데 저건 뭐냐면 죄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에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게 죄야 이걸 설명한 게 도덕법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forever, 영원한 거에요 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영원한 거에요 그러니까 저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기서 하나님이 이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너는 여자와 동치만 같이 남자와 동참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도덕법이야 그러면 재판법은 뭐냐 이걸 적용해갖고 반드시 죽일지니 하고 딱 나오죠 레위기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법으로 설명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이걸 나눠봐 앞에 거 뭐야? 이걸 구속요건이라고 그러고 너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뭐야? 살인죄의 구속요건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뭐가 범죄야? 사람을 죽이면 범죄야 그런데 살인죄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옹이를 죽이면 나쁜 놈이긴 한데 살인죄는 아니야 왜냐하면 야옹이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저런 사람만도 못한 놈 야옹이만도 못한 놈 얘를 죽이면 살인죄 아닌가요? 이러면 바보지 그러니까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갖고 사람인데 죽였어 그럼 살인죄잖아 그 말이야 그런데 얘를 15년에 처해 무기징역을 때려 사형을 시켜 이건 다른 문제죠? 이해가 되세요? 그 효력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재판법은 뭐냐면 동성애 한 놈은 죽여라 이해가 돼요? 그럼 의식법은 뭐야? 제사, 절기, 음식에 대한 거 성막제도 이런 거 구약에 다 나오죠? 이런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재판법과 의식법은 신정통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정의 개념을 배우겠는데 이 정의라는 개념을 제대로 데피니션 하면 뭐가 되냐면 가블먼트예요 통치의 응용 하나님의 통치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임하는 거야 그게 정의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면 그건 언약과 관계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뭐야? 아, 이게 선한 거야 근데 이거를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적의 실정법인 동시에 법 그 자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식법과 재판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도덕법은 뭐야? Forever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죄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정할 수가 없어 국회에서 모여서 개정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로 통일합시다 이런다고 우리끼리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그의 통치거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캐톨릭 애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결정해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한다 교황이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인간 입에서 나온 거는 나는 그거 기뜸으로 듣는다고 아이고 저 할아버지 또 노망나셨네 이러고 만다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 이거는 돌판에 새겨져 있다 이게 돌판에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죄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이게 미쳐있다 그걸 또 듣고 거기서 헬렐레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죽여요? 누가 죽이랬어? 아니 그게 죄라고 그러면 또 김군주라는 자가 했던 얘기 중에 나를 기절할 뻔하게 한 게 그거예요 복음의 공공성? 차라리 복금의 공공성으로 바꾸라 차라리 그러면은 뭘 복가 복음이 복음이지 공공성 같은 소리가 저번에 무슨 강의한 걸 보니까 난 기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은 왜 동성애만 물고 늘어지냐 생리하는 여성과 성관계 하지 말라는 것도 말씀에 나오는데 그건 납두고 왜 동성애만 갖고 하냐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일부러 바보스럽게 위장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바보인 거야 이 정체가 뭐야? 아니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보라고 동성 간의 성행위 자체가 문제 그것도 죄지만 그걸 포장해가지고 아예 헌법과 법체계 자체를 전체를 법과 정치체계 자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세속국가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동과 고모라로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성별을 막 정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이미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죽는 거야 지금 내 마음대로 이제 하다 하다가 교만해져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못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야 이제 내가 정해 성별까지도 이제 한 50개 만들어놓고 지금 급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속국가와 하나님 나라와 이중시민권자인 우리 입장에서 그게 법과 정치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니들은 왜 그것만 집착해? 그러면 생리하는 여성과 성관계하는 게 죄라고 나오면 죄야 근데 왜 그건 덜 강조하냐고? 넌 진짜 바보냐? 아니 바보인 척 하는 거냐 아 내가 정말 근데 그런 강의를 듣고 앉아있는 애들은 또 뭐야? 제정신입니까? 두 자리? 귀가 찬 귀가 차 그러면 생리법 해가지고 헌법을 바꾸자 누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오래 잡아먹으면 또 안 돼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죄란 무엇인가 요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도덕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면 그 죄들이 쫙 열거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성기지 못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죄야 진짜 핵심 죄야 그게 그리고 결혼 외에 모든 성적 범죄 살인 이웃을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탐하고 이웃과 탐하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십계명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도덕법의 기초를 생각할 때 십계명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칠계명이 가늠하지 말진이라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가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20장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의 요 내용들은 도덕법에서 핵심 내용들이 다 담겨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법 철학자 입장에서 법의 본질 규범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죄의 문제 이런 걸 고민할 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가장 폭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할 때 가장 폭대다 그게 페이버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순종해서 할 때 누리는 은총 그게 페이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핵심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죽음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창조질서를 생각해야 될 때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세요 뱀이 출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도움을 받는 몇몇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박사님도 있고 맥켄토시 박사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언약을 생각해 봐 이게 아담과 이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딱 말씀해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나오는 여기서 일 획도 우리가 감히 함부로 참가할 수 없다고 그런데 젠더는 뭐야 우리끼리 사회적 문화적으로 정하면 젠더야 아침에는 여자였는데 밤에는 남자로 바뀐다며 누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내 내면에는 여성성이 되게 많은데 생긴 건 완전 상남자다 그럼 나는 무슨 젠더야? 뾰롱뾱 젠더? 뭐 이런 그럼 그거를 막 정해봐 한 50개 이거는 미친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분의 형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에덴에 있어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 뾰미 나타나고 저거 먹어라 이러니까 이불가 뭐라 그래 아니 저거는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벌써 토를 다뤄 딱 보면 그게 뭐냐면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벌써 먹지 말라고 하셨더니 손대지 말라고 언제 했어 하나님 지가 지어내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반항심이 확 올라오지 벌써 그러니까 뱀이 꽃이네 괜찮아 저 양반이 괜히 그러는 거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어 이렇게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아담의 책무는 뭐예요? 어블리게이션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뭐냐면 뱀을 내가 쫓아야 돼 물러가라 딱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 쳐먹어 이게 핵심 타락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시 온전하게 딱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얘를 내쫓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언약이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여줄 텐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도 유교 규범에도 뭐가 나와?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게 나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인류가 갖고 있는 법의 전통을 보면 모세법하고 유사한 게 많아 왜 그럴까? 양심이 있는 자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해도 되겠구나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안다 그 말이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양심을 심어주셨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 뱀의 짓거리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의 양심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못할 게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양심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이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네들 논리적 근거도 없이 왜 갖다 붙여 이러는데 보세요 동성애, 동성혼이 법으로 세팅된 나라는 수관이 문제돼 캐나다 봐 네덜란드 봐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지 못할 게 없는 거야 이제 낙태를 어떻게 막 무슨 스포츠야 그게? 아니 무슨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용종 떼어내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윤리의 파괴 그 다음에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거야 이제 어디까지 무너질 거야? 소화성애, 수관 이제 못할 게 없어 이게 시리즈로 가는 윤리적으로 벽이 무너지니까 인간이 이것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유다 하면서 6, 8혁명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미쳤을 때 무슨 짓을 해요? 벌판에서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하잖아 근데 인간은 남들이 보는 데서 성관계를 못하는 존재예요 원래 근데 부끄러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게 짐승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어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야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난 자율세 그게 인권으로 구성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 수준으로 추락하는 거야 그거를 인권과 법이랍시고 포장해가지고 이게 발전된 진보야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거꾸로 어떻게 짐승 반열로 내려가는 게 진보야 나는 그런 진보 안 할란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벌건 대낮이 그게 뭔 짓이야 마약 먹고 그게 자유야? 그게 해방이야?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나는 그냥 경건하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가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 무엇이 제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십계명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도 이해할 수 있냐면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게 재미난 것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법을 딱 체계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칼빈이 법을 얘기할 때 이 중요한 게 자연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뭘 놓쳤냐면 개혁신앙의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자연법이란 무엇인가를 자꾸 조명을 안 해 자연법은 그냥 아퀴나스나 캐톨릭 사상가들이나 울고 먹는 그런 거지 같은 이론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고 근데 칼빈이 굉장히 자연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자연법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대까지도 우리의 법과 정치에서 하나님의 법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풍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야 자연법 개념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연법 이론의 핵심이 그걸 기억하면 돼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은 반드시 뭐와 관련돼야 돼? 도덕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과 무관한 법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게 현대적으로 각색 되더라도 그 법을 지배하는 도덕 원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수 없어 자격 박탈이야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놈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빠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도덕법의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 공간을 불문한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면 조건이 뭐야? 단 인간이어야 돼 네가 인간이냐? 그러면 이건 죄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해가 되세요? 그거다 그러니까 크리스찬한테 자연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도덕적인 거야 이걸 해야 돼 이게 인간한테 맞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도덕의 원리 있죠 그게 자연법의 정신으로 현대까지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도덕 원리에 반하는 실정법을 누군가 만들겠다고 애쓰면 우리는 그걸 못 만들도록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다가 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법이 돼버렸어 그럼 그 안에서 박해를 받을 걸 각오를 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최대한 뭘 노력해야 돼? 그것이 우리 시민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로 완벽하게 변신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밀려서 졌어 기도를 하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오를 하고 박해를 받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정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자연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 원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질서와 언약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통치 이거의 원리다 이념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야 다음 페이지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자랐죠? 표정이 잘 온 것 같지 않은 표정입니다 점점 어려워져? 어려운 것도 해야 돼 맨날 쉬운 것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뭐냐 그러면 정확한 개념 설명을 제가 해줄게요 저게 이제 번역할 때 반대로 번역해놓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정의가 미시파트야 히브리어로 그리고 공의가 채탁할 그런데 이게 뒤집혀서 번역도 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이사야 9장 7절 보면 반대로 번역해놨어 그런데 이게 법 철학자인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고민을 해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서 장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수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자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거 질문할 때 꼭 가로치고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물어봐 생각해봐요 난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꼭 붙여 앞에 반대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이라서요 이해가 돼요? 그럼 동성혼을 지지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네가 LGBT 성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해? 뭐 이런다고 또 그래서 교회에다가 막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이게 참 교회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또 한쪽은 저거 하는 놈들은 가짜 교회야 이러고 있고 뭐가 진짜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우리 세상살이의 그 전 영역은 분리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거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애들이 인정하고 질문을 하잖아 주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뭐라고 질문했고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꼭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동성혼을 인정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 맞아요? 그럼 헌법을 바꾸는 일은 정치적이야? 안정치적이야?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이지 그런데 꼭 앞에 가로치고 뭘 물어봐? 크리스찬으로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어떻게 생각해?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정교분리래 그럼 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탁 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교분리도 제대로 의미도 모르는 것들이 정교분리를 해서 말을 못하게 막아놓고 오히려 가장 정파정치적인 거 동성혼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따위 거 가르치는 거는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래 그게 왜 그래요? 지들 정파정치에 말씀을 악용해서 왜곡해갖고 애들한테 잘못 가르쳐갖고 지들 정파정치 노름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가 됩니까?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꼭 이렇게 물어봐 그래놓고 정교분리라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라는 거는 열라 안정치적이네 그러니까 A가 맞냐 B가 맞냐를 논하기 전에 뭐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국방, 교육 우리 크리스찬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인 것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영역이 분리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삶과 신앙은 분리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내가 신앙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거야 정치인이라면 내가 경제 영역에서 비즈니스라는 회장님이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회장이 아니고 뭐예요? 크리스찬 회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 내가 교사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사여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바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매우 바싹 낮아져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 주님과 더불어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서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교묘하게 분리시켜 그래서 소위 일반적인 좌익사상에 미친 사회주의가 곧 교회야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분리시켜서 그냥 직장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수요일 날이랑 주일만 잘 오면 좋은 크리스찬이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을 못 내고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왕일 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맨날 쪼그라져서 우울증 걸린 표정으로 이러고 다녀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니까 왕은 내가 하고 기복적으로다가 이번에 승진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럴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앉아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지도 그러면 주님이 다 담당하셨지 이러려고 필요하면 힘이 하나도 없다 이해가 되세요? 죄를 이기는 애들은 벌써 피부 때깔이 좋아지 그래가지고 정의 얘기하다가 삼촌포로 빠진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는 뭘 얘기하냐면 공의는 좀 더 추상적으로 넓은 개념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올바름 그러니까 좀 더 큰 개념이야 넓고 추상적이고 근데 정의라고 딱 집어서 말할 때는 이게 저스티스거든 구체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정짓는 그 무언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아까 내가 설명하는 것 중에 법과 정의 이걸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해 맞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벽에다 구멍을 뻥 뚫어놨어 그러면 법이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그게 정의야 저스티스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페어하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어 이게 정의야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해? 정의 그러면 의로운 거 빠바밤 이러면서 스파이더맨 이런 걸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파이더맨이 관절염 때문에 오늘 출동을 안 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걔는 불쌍한 애 이건 저스티스를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나쁜 놈 잡으면 저스티스랑 관련은 되지만 얘가 스파이더맨의 어블리게이션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정의의 문제 재미있는 거 하나만 퀴즈를 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 갈 때 케이크 사갖고 가네 그럼 집에 애가 다섯이야 그럼 가장 공정하게 케이크를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게 저스티스의 문제야 그러니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그러니까 네 몫을 딱 정당하게 주는 거야 딱 들어맞게 저스트하게 나눠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헛소리를 막 해놨더라고 어떤 성경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이 공의는 뭐 배분 적정이고 정의는 시정 적정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개념 이런 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에 아무렇게나 적용한 거야 내가 그거 전문가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휩쓸리지 말고 또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지금 또 낙오자가 생기려고 그래요 내가 어려운 얘기는 길게 안 할 테니까 자 이거 생각해 봐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 거야? 그러면 집에 왔어 그럼 다섯 명이 입맛 따시면서 딱 보여요 근데 요즘같이 배가 부른 시대에는 애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허기졌던 시대에는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계획이 딱 나타났다 여기서 엄마가 분배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 폭발해 그런데 이제 저처럼 뭐 이렇게 비만에다 당뇨 이런 사람은 일단 나고 되는 건데 어린애들은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큰애한테 네가 장남이니까 너에게 칼자루를 주겠다 이렇게 딱 주면은 잘라놓은 거 보면 꼭 그 뭐예요? 이렇게 젤리 있는 거 이 젤리 있는 부분이 꽤 커 얼뜻 보기에도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공정하게 잘려져 있고 한 조각만 약간 크면서 거기에 젤리가 있어 그러면 그건 누가 먹을 거야? 지가 먹으려고 해놓은 거지 그런데 엄마가 여기서 자 집는 거는 막내부터 딱 이렇게 하면 첫째가 오마이갓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 엄마가 케이크를 사와 그 다음에 자 장남 네가 대표로 잘라봐 그러면 애가 손을 떨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섯 등분을 낸다 이게 그러면 퍼펙트하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냐 이런 퀘스천이 나오죠 이런 게 롤즈의 정의론이나 이 정의론 논쟁의 핵심들이 이런 논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노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미쉬 파트가 뭐냐 이게 정의가 하나님 관점에서 정하시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율법에 형사 문제 민사 문제 상사 문제 다 들어있잖아 거래할 땐 어떻게 해 그러면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분쟁 발생하면 어떻게 해 다 나오잖아 이해가 돼요? 그거야 그게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실행하는 법들이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공의는 좀 더 크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름이야 의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니코마코스 율리아계에 나오는 정의 할 때 디카이온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에는 헬라우로 나올 때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나와 그게 정의야 또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이 무엇이 미시파트 정의냐 무엇이 채타카 공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기본에 뭐가 있어? 항상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목적 여기에 맞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통치의 의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개념의 핵심이야 가버버먼트라고 하나님의 통치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야 그 그 기초가 뭐야 정의와 공의야 창조질서와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만약에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놈이 있다 얘는 감히 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을 수도 없는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창조 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도 의로울 수도 없고 정의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위대한 개혁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다 그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뭐예요 주의 나라 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거를 놓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냐 다음 페이지 이걸 똑똑히 보여요 또 저 거짓 교사들이 속여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 타령 김근주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정의와 공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도 유창하게 인용하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탄이 말씀 전문가예요 이놈들이 적 그리스도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고아와 과부의 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말씀에 나와 맞아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굽히는 거를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선동이 잘 뛰어 왜 그런 기어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중증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중증장애 상태에서 판사로 임용되셨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야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이 판사 임용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을 거부하거나 이런 게 부정의한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판사로 임용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자가 질문한다고 어떤 판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멋지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자가 그런 거 쓰기 어려우니까 뭘로 바꿔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판사가 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근데 이걸 보시고 경로하셨다는 그 판사님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계시는데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좋은 판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판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부정의의 극치야 정의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소하는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그게 망하는 거야 그게 부정이야 예를 들어서 아니 집주인하고 세입자랑 소송을 했는데 세입자가 벽에 구멍 빵 뚫어놓고 난 모르겠는데요 시원해서 좋은데요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소송하면 세입자가 약자 함께 무조건 승소? 이게 미친 나라라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법부는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근데 무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사가 어디 있어 그거는 정의를 굽히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뭐냐면 계급의식 아주 저급하고 천박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법을 멋대로 막 휘게 막 꼬부라트리고 막 스프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미친 거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그게 무슨 정의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급하게 이용해 먹는 그럼 만약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법부를 없애고 인민재판 해볼까? 그러면 다 죽창 들고 모여 그 다음에 이 고조의 자본가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판결은 죽여라 그러면 소장농 얘는 어찌할까요? 살려라 이게 뭔 짓거리야? 예수님하고 강도 중에 누구 살릴까? 죄인들에게는 강도가 인기 짱이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짓거리 하자는 게 어떻게 정입니까? 이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짓거리의 본질은 뭐냐면 또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혓바닥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무너질지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딱 그러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미슈 파트는 예리하면서 정확하고 명쾌하다 굽힐 수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률이 많으신 사랑의 화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간통한 여인을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간통이 죄가 아닌 게 아니지 죄인데 용서해 주시는 다음 타지 마 이러시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고아가 절도를 한다고 해서 절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야 고아가 어떻게 해서 절도가 됐니 이게 궁율의 마음으로 보지만 절도 행위가 제가 아닌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미슈 파트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고 이해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미슈 파트를 실현하시겠다 내 대적들에게는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려고 달라드는 것들의 결말은 뭐예요? 저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뭘 내세워? 뭘 팔아먹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걸로 장사해갖고 먹고 살고 있다고 근데 그 짓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결말이 어떻게 나? 저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률의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을 살려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창조질서와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바뀌도록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 양심과 오늘 강의의 핵심 이걸 설명해 주겠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양심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심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짓을 할 때 찔려 자기도 모르게 찔려 근데 이게 보세요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야 이건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현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뇌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무신론이나 모든 게 물질이야 이런 유물론을 어린 나이에 주입하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안해 양심이 작동을 안해요 그러니까 수간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 이런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역사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런 거야 야 그러면 너 마호를 존경해? 마호 쩌둥이 좋아? 6,500만을 학살했는데 혁명 과정에서 이런 뭐라는 줄 알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건데 근데 너 크리스찬 맞아? 오 65명도 깜짝 놀랄 일인데 6,500만이라고 그러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 이게 뭐예요? 이미 양심이 양심이 파괴된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뇌를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내추럴한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갖고 있는 양심이 작동이 안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거랑 같어 이 PC가 바이러스 먹은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구해야 돼요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돼요 근데 윈도우를 다시 안 깐 상태로 움직이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거든요 양심이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고도 찔림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이고 민주 타령인데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은 열라민주적이죠? 시진핑 혼자 다 해먹는데 그럴 때는 괜찮아 여기 우리 중국 공산당은 우리 동지야 이래 야 너 민주주의라며 여긴 괜찮네 그럼 거긴 또 예외야 그러다가 야 너 우리 지하성도님들이 북한에서 순교하시는 거 보고도 아무 느낌이 안 드니 그러면 평화야 냉면 먹었잖아 교수님 냉면 안 좋아해요? 이런 삐삐삐 너 뭐야 정체가 그럼 뭐야 근데 입만 열면 뭐예요? 인권이잖아요 닥쳐라 이런 괴물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탑재되니까 어떻게 돼? 양심이 작동이 안 돼 왜냐하면 바이러스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고 윈도우를 새로 깔아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출발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가진 인간이 따르고 싶은 도덕 원리가 있어 정말 이거 실현하고 싶어 도덕의 원리들 이게 어디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거를 자연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법에서의 도덕법이 아니고 이제는 현대사회까지 관통하는 크리스찬 밸류들이 도덕 원리로 작동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부일처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상식이 되어버렸잖아 이게 기독교 윤리의 파우라고 근데 여러분이 아직 미혼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일부일처제가 제일 복된 거라고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늘 아내랑 같이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다니면 이게 불완전한 상태야 저분이 같이 오면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 원리가 창조 원리야 그러니까 지금 장가 안 간 애들 빨리 장가 가고 시집 안 간 자매님들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져야 돼 자꾸 혼자 버티려고 하면 안 돼 이것도 어 개기는 거야 어?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짝을 만나서 이게 완전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게 기가 막힌 원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 복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지지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적하게 돼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뱀 그래가지고 어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3분 딱 지났네 아 2분 이 뱀을 김근주 교수님은 또 그냥 뱀이래야 이게 뭔 말이야 또 하여튼 그것도 길게 하지 말라고 사인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뱀의 역할의 핵심이 뭐였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때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커버넌트인데 커버넌트 오브 워크야 그러니까 언약도 복잡한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위대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아담의 책무가 있어 뭐냐면 이 에덴을 지키라고 세워주시고 다른 피조물들 이름 다 짓게 해주시고 세워주셨다고 아담을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암이 와갖고 까불면 나가면 딱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딱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름은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잖아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레벨에 올라가 볼까? 딱 이러니까 어떻게 돼?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현대에서도 저 창세기 3장의 저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려라 이 말은 감히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파워를 가진 놈이라고 생각하고 싸운다 이따위 허접한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애국운동한다는 애들 중에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마치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과 대등해? 말이 되나 전능하신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거예요? 바로 저기서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했어? 와서 속삭이면서 딱 야 점프해봐 막 이렇게 꼬시고 어? 그러면 딱 뭐라고 해? 딱 말씀으로 퇴치해버리잖아 이거야 이게 영적 전쟁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랬더니 역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중간 휴식 없이 그냥 하는 거죠? 1번 질문이 뭐냐면 에덴 동산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아담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퍼펙트한 질서 상태로 딱 창조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질서는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질서예요 그러면 이 질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언약을 통해서 세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의 언약이지 이 상태가 뭐 때문에 무너졌어? 아담이 불순종 그러니까 그 책무를 언약에서 발생한 책무가 뭐예요? 에덴을 지켜야 돼 그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면서 추방했지만 멸해버리시지 않고 창조한 세계를 보존해 주시죠 이해가 되세요? 보존해 주시는데 대신에 그 책무를 반기한 아담은 반드시 에덴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요게 미슈파티야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그냥 눈감아 주시거나 야 그냥 아 뭐 하나 뭐 그래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뭐 그냥 봐줄게 이러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정의는 그러니까 이 법의 작동원리와 이념이 뭐예요? 정의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쫓겨나야 돼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외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감히 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관계에서 주신 책무는 분명히 물으신다 이 책무를 어길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미시파트다 이게 정확한 정의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아주 멋지게 하신 사우리냐 데이빗이냐 다윗이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걸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상태 하나님과 나의 질서상태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다윗도 사고치잖아 그게 우리야 그렇지만 다윗의 본질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잖아 그게 매우 중요한 질서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약의 핵심이고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덕질서다 이렇게 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만들 때 이 실정법에도 실정법의 규범 근거가 뭘까 그러면 도덕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의 원리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듭시다라든지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법실증주의 법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법과 도덕은 분리된다 굳이 법은 도덕과 관련될 필요가 없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끼리 합의하에서 땅땅땅해서 통과시키면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자연법의 핵심이 뭐예요 도덕과 법은 분리될 수 없다 필연적인 관련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한동대에서 설친 애들이 뭘 한다고 폴리아모리 다자연애 이런 뻘짓을 하려고 하는데 지들끼리 하고 있으면 걔들 복음을 전해서 바꿔야 되지만 권해야 되지만 만약에 한국이 미쳐가지고 폴리아모리를 법에 받아들여서 민법을 개정해서 일부일처제를 수정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야 그거 보면서 아이고 잘했네 그게 자유여 이러면서 막 살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뭐냐 그게 음란한 세대여 정신 차려라 이게 뭐예요 자연법의 핵심이다 도덕원리와 법은 분리될 수 없다 일부일처제 지키다 오케이 그런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그럼 또 어떤 정신나간 애들이 첩제도를 부활시킵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 날려버려야 된다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자 2번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절대 진리로 믿지만 비기독교인들은 그저 특정 종교의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도덕법을 무너뜨리려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비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누구야 이거 이건 밝혀도 돼 칭찬 칭찬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아 프라이버시 굳이 뭐 안 밝혀도 되는데 이거 아주 좋은 질문 이게 뭐의 핵심이냐면 그래서 제가 자연법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법의 도덕법으로 설명하면은 얘네들이 튀겨나가 그리고 들으려고를 안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적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덕원리를 얼마든지 풍성한 언어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 뭐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애들도 우리랑 합력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그렇게 할 때 복되다는 거는 걔도 양심이 있거든 양심이 있는 애들이면 보편적으로 아 이게 보편 타당하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도덕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해라 이거는 보편 도덕원리가 될 수 없지 살인하지 말아는 뭐야 누구나 받아들여 아프리카에서도 중동에서도 그죠 전 살인하고 싶은데요 이런 애 없어 아주 특별한 사이코 아니면 그런 애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게 쉽게 명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도덕원리를 법의 근간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칼빈의 자연법 개념을 기초로 현대적으로 더 발전시킨 걸 가지고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일처제를 지지할 때 유교도도 설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지만 조선시대에 축첩하잖아 근데 현대의 유교도도 일부일처제를 후퇴시킬 수 있냐? 무슨 폴리아모리아까? 이러면 변태들 말고는 동의를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정상이면 한 집에 여럿이 살면서 대충 막 살자 이러면 미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소학교 근처도 못 가본 할머니도 아이고 망조네 이러신다고 이해가 돼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 우리 말씀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자연법 도덕원리에 대해서 기초가 어디서부터 해? 식계명과 도덕법에서 출발하잖아 이게 몸에 딱 배 있고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현대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굳이 말씀을 인용하거나 너 크리스찬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 창조질서에 맞을 때 가장 복대거든 그거는 양심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흉악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은 감이 안 와 민법 전반을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는 말 그대로 혁명이야 그 자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속문제 그 다음에 친족관련법규 다 뜯어 고쳐야 돼 말이 되는 짓거리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유교도든 불교도든 누구든지 설명 가능하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정상 정상이라는 얘기는 양심이 있어? 그리고 네가 인간이야? 이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다 그게 창조질서와 창조 목적의 위대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걔들은 그거 인정 안 할지라도 그게 원리다 그래서 자연법 개념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매우 설득력 있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도까지 하면 딱 대끼리 전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와 같은 뜻을 갖도록 설득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또 어리석게 안 믿어 이러면서 협박한다든가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안 믿음 지옥 가는 놈이야 막 이런다든가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마음을 닫아버리자 그러지 말고 야 법과 도독은 분리될 수 없잖아 네가 생각해봐 법이라고 다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법을 해야지 좋은 법 굿 러를 하자는 얘기야 이러면서 설득하면 들어보면 들어보면 말이 되거든 아무렇게나 하면 그게 법이냐 그러면 너 어? 태아가 생명이 아니야 종양이야 그게 그러면 어? 어? 안 돼 너 어? 개나 고양이도 생명이니까 귀하지 근데 사람의 생명이잖아 태아가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그냥 놔두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막 찢어서 죽이자는 건데 그게 법이 된다고 생각하냐 누가 그런 권리를 너한테 줬다고 생각하냐 함부로 생명을 죽여도 되는 그러면 어?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안 믿는 애조차도 근데 내가 기절할 거는 뭐냐면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그거를 권리라고 떠들고 다닌다 이게 어떻게 이러면 또 30분 가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 정말 잘했다 자연법 개념으로 설득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도덕원리가 법의 기초다 그리고 실정법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국회의원들이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덕원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우리 사회가 복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근데 결국은 어떤 놈이 추적해 들어가도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의 원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똑똑해 이러면서 까불어봤자 인간이 왜 저놈해? 그럼 그거부터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인권이 필요 없거든 권리가 필요 없으면 법도 필요 없어 아니 권리를 보장하려고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리가 있으려면 인간이 왜 권리를 누려? 존엄하니까 저는 그지인데요 저는 쓰레기라서 존엄성이 없어요 이런 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근데 사람한테 다 물어봐 너 존엄해? 안 존엄해? 그럼 다 존엄하대 왜 존엄한대요? 그럼 말을 못해 아니 존엄한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존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존엄하냐고 나한테 납득하게 설명해봐 그러면 원래 존엄했는데 시비고 쉬는 거예요 막 이런다고 아니 시비가 아니라 왜 존엄한지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그럼 기껏 찾아내는 게 칸트 이성주의야 인간이 이성적이라서 그래서 자율성을 갖고 그래서 존엄한 거예요 근데 너 별로 이성적이지 않지?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면 너 별로 안이성적이어도 수학 30점 맞았잖아 그럼 너는 안 존엄했냐? 너 0점 맞은 적도 있지? 그러면 헐 이렇게 근데 0점 맞아도 존엄해 왜? 안이성적이어도 존엄해 왜? 그러니까 연구와 땡칠이네 그러니까 김군주와 그의 권속들은 사실은 김군주가 연구면 걔들 땡칠이거든 근데 얘들은 존엄합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존엄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한다 얘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걔들은 왜 저놈해 그러면? 이성적이라서? 이성적인 애들이 창조질서에 덤벼? 왜 저놈해? 연구와 땡칠이도 저놈하다 이성적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형상과 모양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로 창조됐기 때문에 저놈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거를 인간이 추적하다 보면 어디서 나왔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은혜야 은혜 시간 오케이 그래서 3번 패스 4번 창조질서가 자연법으로 계승되어 인류 역사에 꾸준히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질서가 무엇인지 창조질서에는 어떤 개념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십계명을 강조했잖아요 십계명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법의 출 이 기초야 이게 도덕법의 기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질서를 세팅해 갖고 창조언약이지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에덴에서 아담하고 빠라바라바라밤 하다가 애들이 사고치고 쫓겨났다 그러나 그걸 보존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셔? 개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이 역사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뭡니까? 개명을 기초로 디테일하게 만들었더니 구약의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는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도 무슨 의미를 갖냐면 결국은 도덕원리들이라는 게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파생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의식법이나 재판법은 시대에 의해서 폐기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하신 거 그 다음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라고 하신 그것은 불변하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책무를 다하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성서적 삶 삶과 신앙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빛과 소금의 우리 삶 그거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포레버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개명은 법의 역사고 우리 삶의 호흡과도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역사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네요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